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6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실제 기출시험 문제인데요. 하자 승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하자 승계 충족 여부 먼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성질, 산업단지 지정의 행정계획이라는 걸 찾기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설문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그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 인정 여부를 간단히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산업단지 지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이건 잘 썼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목차로 봤을 때 병률 목차로 가기는 조금 힘든 문제예요. 이 안에 하부 목차로 써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판례 써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판례 여기는 절상하자 취소 자유만 적어줬는데 이런 산업단지 지정과 그리고 후행 처분에 관련해서 하자 승계가 되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 안 하는지 동요법적 효과를 목적 안 하는지 판례에 따라서 부정되는 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인정 여부, 인정 범위 사실 설문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관련된 판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학살 판례의 견해 다툼은 있지만 이 부분의 견해 다툼은 타 교수님의 책에는 또 안 써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관련 판례를 안다면 판례로 꼭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신청의 법적 성질, 특별행정식반에 해당된다는 거 조문까지 밝혀주면서 써주는 거 아주 좋네요. 자 원처분제의 재결주의에 쓰고요. 소의 대상과 피고가 나면 사실 일반 논을 조금이라도 써줘야 돼요. 소의 대상 관련해서는 19조, 2조, 1항, 1호, 피고, 13조, 2조, 2항 조문은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두어 줄, 두세 줄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논의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배점에 맞게 조금 더 늘렸어도 좋아 보입니다. 부담금 증감 청구소송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온 쟁점이죠. 취지까지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의미 취지 같이 써줘도 좋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그렇죠. 재결청에 피고해서 제외됐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기사항이에요. 국법에서는 이런 재결청, 수용재결행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당사자에 포함이 됐다가 피고해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그 성격이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결을 향한 처분청이 제외가 되고 부담금과 관련된 양 당사자 권리주체가 소외 당사자가 됐기 때문이죠. 이것까지 잘 써졌네요. 부담금 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은 뭐 여기서 징행이니까 이행소송의 성질이 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줄긋고 형성권인지 이렇게 적어주면 채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니까 더 좋겠네요. 조문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불법방법, 학습의 판례 쓰고 논리연결만 잘하면 되죠. 형성권이므로 청구해서 수용효과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상금 문제로 개결되므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좋습니다. 잘 썼네요. 인용 가능성 관련해서 하자 승계의 전제가 충족되는지 그리고 절차당 하자의 입어성 정도 그랬을 때 하자 승계 인정 범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쟁점이 되는 밑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 키워드 현찰이 아주 좋네요. 로마자의 입원에서 이렇게 가경정적인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리적 순서에 따르면 하자 승계의 전제적 관련해서 논의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미리 빼서 미리 빼서 검토해 줘도 좋습니다. 강화산 행정계획 이게 찾기 힘들었는데 잘 썼네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학판을 써줬습니다. 구속장행정계획으로서의 처분이다. 산업단지 지정에 이루어지면 그 산업단지 안에 토지 등 수요자 토지 건물의 수요자는 재생판 행사에 제한이 시작되니까 구속장행정계획으로서의 처분이다.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은 재결제가 붙어있지만 원처분이다. 그리고 수용재결에서는 수용결정과 보상결정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런 결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처분의 성격을 낳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하자 승계의 의미인 요건 목차 상당히 좋아요. 하자 승계란 이렇게 의의 써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요건을 쭉 써줬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의 경우는 취소사유인제가 문제가 된다. 독자료 위법사유 이렇게 심플하게 압축 좋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목차 좋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의 하자가 승계되냐. 수용재결에 학판이 있긴 한데 학사를 물로 달아도 판례는 꼭 적어줘야 된다. 검토 미소결 아주 보기도 상당히 좋고 고수 답안지의 틀이 딱 보이네요. 원처분제 재결주의 일반 론 써주고 재결주의를 치러는 개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제가 적용된다. 써주고 이의신적인 법적 성질 특별행정 심판인지 이렇게 딱 써주면 더 좋겠네요. 아주 잘 썼어요. 특별행정 심판이다. 결론. 결론도 좋고요. 부산감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잘 썼네요. 조문도 밝혀주시고 부산감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이제 나중에 암기사항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3순환 때 단순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청권의 법적 성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형성권이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형성권의 의인을 좀 써줘야죠. 청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해지 수용 청구를 하면 수용의 효과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복 방법 여기서 문제점을 써줍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써줘도 좋아요. 잔해지 수용 거부재결이 나왔을 때 또는 기각재결이 나왔을 때 불복 방법이 뭐냐 나중에 논리 연결해야죠.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자세히 못 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키워드만 정확히 현출이 되면 배첩에서 큰 불리익은 받지 않습니다. 하자 승계 인정 요구가 문제된다. 하자 승계의 의미 필요성 전제 요건 그리고 산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이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부수쟁점이 목차가 돼도 상관없어 보여요. 선행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산업단지 지정에 처분성을 논의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절차 당하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별도의 쟁점이 조금은 더 부각돼야 돼요. 조금은 더 부각되면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목차 좋아요. 소용재결에 승계가 되느냐 판례 일반 이론을 좀 썼네요. 관련 판례를 알면 관련 판례를 써주면 좋고요. 없을 때는 이렇게 일반 이론으로 써주는 거 좋습니다. 3인자가 소용재결에 하생승을 부정했던 이 판례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사내 해결은 써줘야 됩니다. 사내 해결. 질문에 대한 답 써야죠.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쓰면 마침표가 안 찍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신청, 행정심판인지 목차 좋아요. 조문을 정확히 현출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85조 내용을 좀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85조에 보면 수용재결 송달씨로부터 90일, 이의제결 송달씨로부터 60일, 90일, 60일, 재판청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개정 취지가 재판청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30일쯤 늘어났다는 것을 써주고 수용재결 송달씨로부터 90일 내에 곧바로 소송도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83조의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조문을 해석해주면 좋은 답안제가 됩니다. 잘 썼어요. 원처분제 재결제를 여기다 썼네요. 피고를 물어보면 피고도 목차를 잡아서 13조, 2조, 2항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써주고 조문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의를 2조, 2항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세트예요. 13조, 2조, 2항 나머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냐 이행 소송이냐 여기는 이제 암기상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잔여지 수용초권의 법적 성질은 먼저 검토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물론 쟁점의 정리를 써주는 게 좋은데 법적 성질만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승약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포석은 잘하고 있어요. 기각제결에 대한 불법방법 질문 형태로 잘 땄네요. 학설은 써줘야죠. 이때는 그리고 결국 형성권이 뭐로 청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상금 증감의 문제로 규결되기 때문에 이 표현 좋네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좋은데 이제 답안지를 잘 쓰고 나면 내가 쓰는 답안지의 쟁점, 부수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답안지 양식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문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처럼 관련 판례를 잘 모를 때는 일반 판례라도 쓰지만 관련 판례를 안다면 관련 판례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복동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